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다시 1번은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고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서식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맞춤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요. 글꼴이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림체 한번 클릭하시고 크기가 16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 16 선택하신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클릭합니다. 밑줄 한번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F2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형식을 이용해서 유일까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연 또는 네 자리로 표시할 거고요. 연이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 띄우고요. mm월, dd일까지 입력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한 칸 띄운 다음에 가로 열고 요일을 표시할 때요. A라는 걸 사용하는데 A를 3번 입력하면 한 글자로 요일을 표시하고요. A를 4번 입력하면 그때 금요일, 무슨 요일 해서 요일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어? 샵샵샵 나오면 왠지 틀린 것 같잖아요.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 보시면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I3부터 I11 영역을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얘를 왼쪽으로 이동하래요. 그러면은 잘라내기? 컨트롤 X 할까요?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X 하셔도 돼요. 이동할 거니까 A3에 갖다 놓고 A3부터 A11 영역에다가 이동할 거거든요. 그래서 A3을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조금 전에 잘라낸 셀을 셀을 삽입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아까 잘라냈던 데이터가 A3부터 A11 영역 A3만 딱 선택하고 이동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셀 삽입하시면 이동할 수 있고요. B열의 너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 너비는 특별히 문제에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임의로 이렇게 열 너비 표시되지 않는 부분들은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T4부터 D11 영역 범위 정하신 다음에요. 복사하래요.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복사 또는 홈에서 복사 A14부터 A21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그 다음 연산에 곱하기 뭐만? 값만 곱하래요. 값만 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확인 한 번만 누르시면 테두리에는 변화가 없고요. 곱해서 값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 H11 영역 선택하시고요. 홈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면 범위 지정한 영역에 테두리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서식 문항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보겠습니다. 컴퓨터 경진대에서 부서가 부서가 대리점 팀 두 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F17에다가 컨트롤 V 다시 평점이 80점대 그럼 평점을 선택하고 컨트롤 C 한 번 컨트롤 V 또 한 번 컨트롤 V 어? 왜 두 번이나 할까? 80점대라고 해서 80점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번을 붙여넣고요. 크거나 같다 80 그 다음에 작다 90이라고 입력하면 80점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조건 범위는 부서부터 평점까지 조건 작성하신 영역 선택하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를 A21셀을 선택하고 확인 한 번 눌러보시면 부서가 대리점 팀이면서 평점이 80점대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해 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실적의 전체 영업팀의 평균 실적 이상이면 실적 우수 그렇지 않으면 부진이래요.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일단은 실적의 평균을 구할까요? 는 에버레이지 실적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이따가 이 평균의 값을 비교할 때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참조 엔터 그러면 평균은 73점을 모든 셀에 동일하게 계산할 거예요. 커서를 D3에 갖다 놓고요. 만약에요. 네 실적 점수가요. 조금 전에 구한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끝에 가서 심표 우리는 실적 우수 문자 처리 꼭 하셔야 돼요. 큰 따옴표 닫아주고 두 번째 그렇지 않으면 부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계 국가별 수도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가는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래요. 는 대문자로 바꾸겠다 하시면요. U, P, P, E, R 넣으시면 돼요. 함수복이 나와 있어요. 국가만 넣어주시고 가로 누르시면 가로 닫아주시면 국가에 대해서 다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국가 다음에 수도도 첫 문자를 대문자로 표시하는데 가로로 문구래요. 끝에 가서 수식 입력줄 맨 뒤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가로를 연결하겠습니다. 열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함수를 연결하는데 P, R, O, P, E, R 첫 글자를 대문자로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수도에 해당한 H3셀을 선택하고 엔터 누르시면 연락이 살짝 조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가로가 안 닫히니까 부족하겠죠? 가로까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M% 연산자 입력하셔서 가로 닫고 가로 항상 문자 처리하셔야 돼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국가는 대문자 수도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형이 수입에 해당한 거래 금액에 거래처의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최대값부터 구할까요? 함수 삽입에 데이터베이스에 가셔서 직접 쓰셔도 돼요. 최대값은 Dmax란 Dmax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심표 우리는 거래 금액 두 번째 심표 했는데 아 네 두 번째 가서 클릭할게요. 거래 금액에 가서 그 다음 조건은 유형이 수입입니다. 라고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최대값이 구해졌는데요. 얘랑 동일하게 함수만 바꿀 거예요. 컨트롤 C 마이너스 컨트롤 V Dmax 대신에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는 Dmin 입니다. Dmin 이라고만 함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차이값이 구해졌고요. 이제는 구한 값을 10의 자리에서 절사에서 10의 자리에서 절사에서 100원 단위로 표시하는 거네요. 그러면 절사 내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호 다음에다 커서 갖다 놓고요. 내림하겠습니다. 라운드 다운 함수 사용하시고요. 맨 끝에 가서 심표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고요. 1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2라고 입력하고 괄호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수익 금액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4번은 제품 코드에 다섯 번째 한 글자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중간에 있는 글자 하나를 사용할 때는 미드란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미드 제품 코드에 가서 심표 다섯 번째 심표 몇 글자 한 글자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분류의 1부터 숫자가 5까지 구해지네요. 1일 경우는 외장형 하드 2일 때는 모니터에서 5까지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H13의 거설을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 추주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추주 더블클릭 인덱스 넘버는 조금 전에 구해놨고요. 끝에 가서 심표 그 다음 문자를 큰 따옴표 처리하시면 되는데 심표까지 꼭 입력하고 나서 FX 함수 삽입에 오셔서 첫 번째 1이라면 외장형 하드입니다. 입력하시고요. 2라면 모니터입니다. 3이라면 프린터입니다. 4라면 공 DVD입니다. 5라면 USB 메모리 입니다.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 번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G25부터 J2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출발 코드의 두 자리 숫자와 도착 코드의 두 자리 숫자를 이용해서 택배 요금을 구하래요. 서울대전 대구부산 서울대전 대구부산 똑같아요. 서울을 행으로 하셔도 되고 열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도착을 가로로 하셔도 되고 세로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덱스 함수부터 쓸게요. 는 인덱스 인덱스 함수 입력하시고요. 택배 요금에 실제 값이 있는 범위를 드래그하시고 신표 행은 그냥 우리 출발 지점을 행으로 할게요.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출발 지역 출발 코드에 출발 코드에 신표 몇 번째부터 서울 두 글자 세 번째가 가로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가로 안에 두 자리 숫자를 이용하라 했으니까 두 자리를 가져오면 0, 1을 가져오는데 0, 1은 사실 1이잖아요. 1이라는 값을 쓸 거고요. 다시 미드 함수 입력하실 거고요. 도착 코드 대구가 입력된 I30에서 마찬가지로 대구 가로까지 가로까지 세 번째 구요.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0, 3을 가져오면 실제 3이에요. 3행이란 데이터겠죠.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1행에 3열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천원 이라는 값이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은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만 두시고 삽입에 가서 피버 테이블 클릭합니다.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데 P20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문제에서 판매 일자를 행에다가 갖다 놓으실 거고요. 구분을 열에다가 갖다 놓으실 거고요. 금액을 선택하시고 합계를 값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라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셨고요. 물론 피버 테이블과 피버 차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피버 차트는 조금 이따 만들게요. 그 다음 피버 테이블의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 그럼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판매 일자는 분기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월에서 2월 3월 표시가 되어 있는 월 하나만 선택하시고 그룹을 선택하신 다음 현재는 일과 월로 그룹이 되어 있는 거를 한 번씩 클릭을 하셔서 해제하시고 분기로 바꿔줍니다. 문제서 판매 일자를 분기로 그룹을 한다고 했으니까 분기만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반면과 같이 이제 1,4분기부터 4,4분기로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으시다면 이제는 이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차트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삽입에 가서 차트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삽입에 가서 차트가 아니라 피벗 테이블이니까요. 피벗 테이블 안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물론 이걸 가지고 삽입에 차트를 만드시는 것도 되지만 우리는 피벗 테이블 도구에 피벗 차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피벗 차트 그리고 문제에서 문건 세로 막대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로 막대형에 문건 세로 막대형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피벗 차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피벗 차트를 새로운 시트로 이동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차트 이동 그 다음에 새 시트로 하셔서 확인 한 번만 눌러주시면 분석 작업 바로 왼쪽에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통합 문제에서 도서 입구 상황 1월 2월 3월 3월 데이터를 가지고 일사분기에 월평균을 구하는데 품목이 주간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품목이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소설로 끝난 뭐뭐로 끝난 앞에 별표 다음에 소설 입력하시고요. 별표 다음에 간지로 그러니까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여기서 간지로 끝나는 품목 별표 입력하시고 도서로 끝나는 데이터 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조건을 입력해 놓으시고요. 품목부터 범위를 지정합니다. G15부터 J18세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서 통합을 누르신 다음 우리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참조에 표 1에 품목부터 개까지 선택하고 추가 표 2에 가서 품목부터 개까지 선택하고 추가 표 3에 가서 품목부터 개까지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소설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해당한 데이터의 입고 재고 개에 대한 평균값들이 구해져 있습니다. 분석작업의 데이터 통합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그 다음 매크로 이름에다가요. 우리는 최대값이라고 넣겠습니다. 최대값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문제 봤더니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커서를 쭉 화면을 좀 옮겨볼까요. 1분기 수출 내역부터 수출액까지 1분기 2분기 수출액까지 최대값을 구할 2, 4부터 G10까지 선택하시고 수식에 자동하게 최대값을 선택합니다. 또는 는 맥스라고 입력하셔서 수식을 구한 다음에 복사하셔도 돼요. 최대값을 다 구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요. 연결하실 도형을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시고 클릭하시고 Alt키 눌러서 B12부터 드래그합니다. B12부터 C15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최대값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입력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가셔서 최대값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에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합니다. 매크로 이름이요.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신 다음 B3부터 G3까지만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요. 글꼴을 굵게 하라 그랬어요. 셀 음영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서식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를 누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서식을 실행한 매크로를 도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을 클릭하시고 기본 도형에 가시면 정육면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22부터 25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다음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우소른쪽 도형에서 마우소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연결할 매크로는 서식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의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대출이자 주황색 계열의 막대를 선택하고요. 마우소른쪽 계열 차트 종류변경 누르시고요. 대출이자를 표식있는 꺾은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보조축을 체크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서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요. 차트 제목은 서울 경기 고객별 대출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 선택하신 다음에 글꼬리 굴림체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14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굵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트 제목에 대한 작업은 하셨고요. 축제목을 축제목을 넣기에서 차트 요소에 축제목에 세로축 기본세로 보조세로 각각 클릭하시고요. 기본세로에다가는 문제에 대출 금액 이라고 넣으시고 보조세로에 대한 제목을 대출 이자 라고 넣습니다. 대출 금액을 선택하신 다음 글자를 새로 텍스트 크기 속성에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 마찬가지로 보조 세로 Y축 제목을 텍스트 방향을 세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각각에 대한 제목의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네요. 굴림 크기는 11 굵게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대출 금액도 글꼴을 굴림 11 굵게 합니다. 법례 위치 아래쪽에 표시합니다. 차트 요소에서 법례를 아래쪽에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 법례를 다시 한번 선택하신 다음에 테두리에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 그림자 효과 주셨으면 채유 김의 선에 가셔서 채우는 색깔을 단색으로 흰색 배경 1번을 선택합니다. 흰색 배경 1번 테두리는 실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 다섯 번째 대출 이자 꺾은 선형 김 윤 재를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120만원에 해당한 값이 표시가 되고요. 이 값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체 크기를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 한번 선택하면 10.5라고 표시가 되네요.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에 대한 서식까지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과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